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부에서도요 영광의 얼굴들 그리고 또 감동적인 순간 계속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 최희준 선생님을 시작으로 또 세계 발라더 임창정씨 또 양달씨까지 함께한 발라더들의 멋진 무대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특히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양달씨와 만나니까 굉장히 또 새로운 느낌으로 와 닿았는데 괜찮았죠? 어 그럼요 이렇게 발라드 감성이 졌다가 임창정씨의 반전 댄스까지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 그렇게 애절하게 노래를 하다가 저렇게 재밌는 춤까지 출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임창정이 유일비원이 하지 않을까 예 자 이제 오늘도 1부를 마칠 시간입니다 네 스포츠서울이 재정 서울 가요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하이원 리조트 한국 방문위원회가 후원하는 제 28회 하이원 서울 가요대상 1부 마지막 무대는요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싱어롱 관에 오신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작년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이 노래를 크게 따라 부르시면서 마지막 무대 즐겨주세요 저희는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